일어나나 일어나나 너 살아있는거 알고있어 머리 내밀어 일어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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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를 그냥 그냥 됐어 야 이것도 깔끔하게 부숴 됐어 됐어 다 죽였냐 이거밖에 돈 없어지네 안쪽에 숨겨둔거 아냐 이거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왠지 돈이다 여기 여기 한번 따보자 어 뭐야 그냥 일반 가게 아니야 네 길을 잘 못들었어요 어 잘 못들었네요 갈께요 길을 잘 못들어가지고요 여기 스포츠카가 많네 아하 아하 아주머니 눈이 참 좋으시네요 전화기가 근처에 없는데 어딜 그렇게 뛰어가세요 어디 어디 가시는데 어디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이 전화기 이거 이거 잡으러 이거 가시는거야 이거 여기야 어느 쪽이세요 잠시만 앞에 경찰인데 어 아주 아주머니 미안해 어 경찰이 있어가지고 더는 따라갔다가는 좀 위험할거 같애 어 저 노란색으로 타자 야 근데 라인 좋아요 뭐 오버헨다 있구요 어 어 배기음 좋구요 앞에 약간 개구리같은게 페라리 느낌 나구요 아니 포르쉐 포르쉐 에 꽤 느낌 좋아요 어 느낌 좋은데요 크 라인이 싹싹싹 클래식한 느낌에 레이식 한번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안밟아 브레이크 안밟아 앞에 closing 사전 에 에 이 이 이 이 구매 파아악 오우! 니키버크와 대화하십시오. 오케이. 칼비버스와 대면하십시오. 해서. 깜짝이야. 오케이. 오케이. 아 드립봇터. 드리프트가 제일 재밌어 나오세요 나와 다 나와 1000m 가고 싶다 자 칼리 비버스와 대면하십시오 배선암 쪽으로 먼저 갈까요 배선암은 한번 스캔하고 오자 게임 편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월요일인데 다들 학교 잘 다녀왔습니까 어저께까지 다 불태웠는데 그치 어제 막 신장 막 프레디 깨고 막 사람 엄청 많았었는데 어저께 몇 명이었지 어저께 아니다 엊그저께 마피아 할 때가 100명 넘고 다음판 스위치 합치고 오 근데 야 여기있는거 한번 저거까지 댈까? 안되는거 같다 안되는거 같다 안되네요 이 근처에 어딘가 있을텐데 여기서 찾아봐야겠다 이거는 근처에 근처에 없어 이런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는 마피아 옆에 다들 흥겹게 캠핑같은거 하고 있잖아 이게 집인가? 얘네 놀러온건가? 진짜 이런데서 흑인들이 집집고 이때 살 수도 있어 근데 주말이 거의 다 시험 끝난고 난지 주말이라도 사람 많았던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주 시험 시작이야 아 그러면은 누군가 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누군가는 끝나고 이제 누구는 또 시작되고 그거에 반복이구만 그렇구만 보초가 이렇게 어설픈 애야 목소리가 으와 뭘 뭘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이씨 울려면 빨리 와야될거 아냐 조이님 팔로 고맙습니다 잠깐만 저 배선 아니야 저거? 오브젝트는 안뜨는데 이거 안되네 여기 따자 안먹어 어? 휘휘 야 잠깐만 큰일날 뻔했다 일로와 귀때기를 그냥 니아버지 어? 니아버지 무아시노 시험기간이 개좋아 학교 빨리 끝나잖아 그만큼 공부하셔야죠 마모님 방송 구라 오졌구요 예 구라 오졌구요 킹구라 굉장히 천천히 걸어오네 무슨 오늘 피자 4조각 한 6조각 드셨습니까? 애가 소화가 안돼? 바로바로 오질 못해 왜 뭐지 방금 야 여기서 막 살같은거 떨어졌는데 피말고 막 덩어리같은거 떨어졌는데 뭐지 와봐 애는 안오네 잠깐만 잠깐만 몇명이 몇명이 오는거야 한명만 오세요 그럼 hin 팔랑빨랑좀 걸어 이 자식들아 오케이 저기 올라가면 되겠고만 오케이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걸어가서 여기로 가서 원패 그 다음에 얘 불러 우룩퀸 또 하나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겠네 우룩퀸 하나 먹고 이건 그냥 아웃이야 어딜 보고 있어 어 어 좋았어 이거 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오케이 어 너 옆에 있는 놈 죽인 거 개 후회하게 될 거다 옆에 있는 놈 죽인 거 개 후회하게 될 거야 너를 지켜줄 애가 없으니까 멍청한 자식 동료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를 꺼낼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여기 있는 마피아 경비들 다 부르겠다 이젠 갖고 있었는데 지가 옆에 동료 죽여줌 6만4천 달러 줌 좋았어 접수해 상황 정리됐다 됐어 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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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스, 버크, 비토, 스컬레타, 그리고 카산드라와 함께 작업을 했었죠. 그는 앉아있었죠. 그는 그들과 그의 일을 만나고 그의 일을 만나고 그의 일을 만나고 그의 일을 만나고 마르카노에게 말했었죠. 링크는 아주 불쌍할 수 있겠죠. 5살짜를 처치하십쇼. 좋아. 이번꺼 재밌겠다. 이제 순화도 사겠다. 여기가 근데 사장막이야? 가빠먹어 가빠먹어. 보니 이거밖에 있을리가 없어. 더 있을거라구요. 야 여기는 여기 별로 돈이 없는 지역이네. 약간 느낌이 야 여기는 별로 생각보다 크지 않았네. 잠깐만 나가봐. 그리고 건물 두개인가? 아 오케이. 아 크네. 많네 여기네. 일로 올라가면 이제 아까 사장석이 있어요. 거기 가면 이제 돈 엄청 많을거야. 내가 아까 일로 이렇게 갔죠? 여기서 이쪽으로 갔나? 일로 이렇게 가서 이게 아닌가? 가봐 계속 아 여기 맞네. 여기 맞아. 여기 맞아. 일로 이렇게 갔어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야 그래. 여기야. 그 여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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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0달러. 별로 없네. 뒷에 몇 조각씩 있는데 저건 그냥 버립시다. 귀찮습니다. 야 여긴 뭐 사다리도 없어. 자 오케이 도살자를 처치하러 갑시다 내가 아까 이 쪽에다가 이 차를 하나 대놨었는데 오케이 간다 아 야 이것도 되네 커브가 훌륭합니다 아 윙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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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mp кв sometimes 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여기가 그 폐차장이었던가 오 여기가 그래픽이 멋있어요. 여기가 뭐야? 뭐지? 사업을 좀 구입해? 바비에리가 여기 있어야지. 바비에리가 여기있어.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알고 있잖아. 디펜스다. 너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고 있잖아. 지현 군이야? 지현 군이야? 고명을 여섯들이 비춰준대 그거보고 쏘면 되겠단 아 오케이 어 이 미니션 좀 재밌겠는데요 멋진 신세계 이 미니션 재밌을 것 같애 잠깐만 이 지금 내가 든 총이 훨씬 좋은 총이야 지금 있는 내 총이 훨씬 좋은 총이야 버크의 아이언 앤 멘탈을 지키십시오 멘탈이 아니라 멘탈 위치 선정 오자 위치 선정 오자요 위치 선정 오지시구요 잠깐만 이거 터트리면 되잖아 야 잠깐만 내 차 쪽은 안돼 오지마 야 오지마 꺼져 내 차 쪽은 안돼 이 자식들 이거 야 안돼 여기 있는거 터트렸어 아 저거 터트릴걸 뭐야 이거 여기로 언제 올라왔어 얘네 아아아아 만따스지 이게 바로 스나르라는 맛이지 어우 야 개아파 야 잠깐만 엄폐할때가 없어 하하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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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도살자야?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어? 걔 허무하게 죽여줄게 도살자 대면하십쇼 저쪽에 도살자가 있구만 일단 너 발부터 못쓰게 하자 다른건 다 필요없어 일단 도살자를 체력을 다 깎아놔야돼 어 도살자는 다 아웃 이제 도살자는 저거했고 누웠고 이제 부하들만 죽이면 되요 개쉽네요 도살자에게로 이동하십쇼 오케이 수고했어 도살자 도살자 야 얘 도살자 맞냐? 칼쓰는 애인가? 도살자 아니까? 칼쓰는 애인가? 도살자 아니까? 기절시킨거지? 도살자 존나 팬거 아냐? 할거 다 시키고 물어볼거 다 물어본 다음에 걔 고문한 다음에 버린거 아냐? 양조장에서 버클을 만나십시오 오케이 걔 멀지 않을까 어딨어봐 여기네 가던게 끝까지 여기 맞아 이게 메인 미션이야 내 차 오케이 다행이다 내 차 개멀쩡해 길이 어떻게 생겨먹은거야 이거 아 저기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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